자 오더 앤서클 시그니처 포즈 하나 둘 셋 자 에어포스 원 포즈도 한번 갈게요 하나 둘 셋 자 살짝 우측을 봐주시고요 자 더블 포즈 하나 둘 셋 자유 포즈 하나 둘 셋 자 가운데 보고도 하나 둘 셋 자 오른쪽도 한번 봐주셔야 돼요 자 오른쪽 보고 하나 둘 셋 자 가운데 봐주시고요 자 깜찍한 표정 하나 둘 셋 고발적인 표정도 갈게요 하나 둘 셋 자 자유 포즈도 한번 가볼까요 하나 둘 셋 자 오른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깜찍한 표정 먼저 볼까요 하나 둘 셋 자 도발적인 표정 먼저 깜찍한 표정부터요 하나 둘 셋 자 도발적인 표정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자유 포즈 갈게요 하나 둘 셋 자 이번엔 오른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깜찍한 표정 하나 둘 셋 자 이번엔 오른쪽 보겠습니다 자 깜찍한 표정 하나 둘 셋 자 도발적인 표정 하나 둘 셋 자 자 자유 포즈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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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유 포즈 하나 둘 셋